다음은 하일리움, 힐리움 인더스트리스 안녕하세요. 힐리움, 하일리움인가요? 하일리움. Can you explain? 네. 하일리움 산업은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먼저 액화수소를 구동하는 드론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샘플로 두고 있는 수소 감지 테이프가 있습니다. 아, 리퀴드 하이드로젠 드론. 드론은 지금 아주 큰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 드론은요? 네. 아, 이건 축소판이고 실제 크기는 SK 부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듈이 훨씬 더 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So what can you tell us, can you tell us more about these? This is a different company. Oh, sorry. Sorry. So, yes, we're going to go and look at the actual model later. Yeah, 이따가 다시요. Yeah. So thank you so much for talking to us. Yeah, next one. 감사합니다.